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1번 시트에서요. 표 1에 보험자를 이용해서 B3부터 B30 영역에 P보험자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자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변경하고요.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표시할 때 M%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중간에 한 글자를 별표로 바꾸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B3에 갖다 놓고요. 보험자 이름에서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미드 함수 A3에 가서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한 글자 추출이 됐고요. 그 다음 중간에 한 글자를 저희는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뉴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텍스트,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텍스트가 아니라요.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텍스트는 보험자에 가서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수식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뉴 텍스트는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보험자 중간에 있는 한 글자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값 뒤에다가 가족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문자를 연결해 준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라는 함수 있고요.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중간에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꿨던 내용 다음에다가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을 입력할 건데요. 가족이라는 글자 앞쪽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되어 있어야 이름과 가족이라는 구분이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서 가족 앞에다 가짜 앞에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2에 표2에 판매량을 이용해서 G3부터 G27 영역에 판매 지수를 표시하는데요. 판매량이 8400일 경우는 검정색 별을 8개, 그 다음에 하얀색 별로 2개, 5700이면 검정색 별을 5개, 하얀색 별을 5개, 일단 별을 반복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반복할 건지는 컷션트 함수를 통해서 판매량의 데이터를 천으로 나누어서 개수를 구한 다음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할 거고요. 검정색과 흰색을 연결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컨케더네이트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일단 음... 우리 몫을 한번 구해볼까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컷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Q, U, O, T, I, E, N, T 더블클릭하시고요. 나눗셈의 몫을 정수로 나눈 몫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F3에 있는 값을요. 심표 10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겠습니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가 구해지네요. 그러면 4는 검정색으로 6은 음... 하얀색으로 별표를 표시할 건데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 R, E, P, T 라는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음...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커션트 함수는 글자 수니까 두 번째 갖다 놓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 다음 첫 번째 텍스트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검정색 별을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4개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커션트 C, O, N, C, A, T, E, N, A, T 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커션트 함수에 들어가서 다시 C, O, N 커션트 함수 더블클릭 하시고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리피트를 통해서 반복하는 수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고요. 검정색 별 대신에 흰색 별을 반복할 건데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그 다음 몇 개를 반복할 거냐면 10개에서 조금 전에 4개를 뺀 값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10마이너스라고 수정해 주시면 10개를 뺀 10개에서 4개를 뺀 6개를 하얀색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판매 지수를 별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홈페이지 주소에서 kr을 골뱅이 30.kr로 변경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해서 메일 주소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작업은 다음에 먼저 하지 않고 kr을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로 바꾸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3에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sub 첫 번째 sub st i t eo t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저희는 홈페이지 주소에 가서요. .kr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찾았다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골뱅이 30.kr 30.kr 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kt 라고 입력했네요. kr을 kr 입력하고 확인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kt 라고 오타가 있어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고요. kr을 찾아서 골뱅이 30.kr 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다가 pr o per 함수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면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메일 주소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네 번째 문제에서는 표사의 제품 아이디를 이용하여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아이디에 뒤에 네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네 글자를 일단 추출해 보고요. 뒤쪽에 있는 등호 입력하시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아이디에 오른쪽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 값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에 나와있는 밸류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나머지를 구하겠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맨 끝에다가 신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나머지 값이 구해지는데요. 문제에서 밸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음 문제에 나와있는 밸류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사실 문자입니다. 얘를 숫자로 바꿔주기에서 밸류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수식의 결과는 사실 나누셈을 통해서 구한 값은 결과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밸류라는 함수는 값을 숫자로 변환해 준 함수입니다. 숫자 값으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고 그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인데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수동 녹화 수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수시 감지 라고 표시 하려면 추주함수는 0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1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1 해서 항상 시작이 1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1,2,3,4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 등호 다음에 추주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설두시고 함수마법사 나머지를 구한 값이 0이다면 첫 번째 값에 해당이 되니까 수동 녹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 슬래시 충격 감지 세 번째 충격 감지 네 번째 수시 감지 라고 입력합니다. 오타 오타 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동 녹화 수시 슬래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수시 감지 라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나 확인해 봅니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고요. 그 값을 4로 나누면 0이 시작되는데 추주는 항상 값이 1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큰 따옴표가 없는 거는요. 탭키를 누르시거나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후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택스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입니다. 할인율은 문제 할인율 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2에 할인율 표를 참조해서 수량에 따른 정해원 준해원 비해원 에 따른 할인율 을 찾아다가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한값 뒤에다가 점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할인율 부터 구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VLOOKUP 함수를 통해서 VLOOKUP 우리는 수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수량의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할인율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몇 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정해원이라고 하면 세 번째 준해원이라면 두 번째 됩니다. 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기본 더하기 2를 해주시고 2 더하기 등급에 따라서 정해원이면 1 준해원이면 2 비해원이면 3 그래서 1을 더하면 3이 되겠죠. 세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등급을 아래쪽 할인율 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정해원이 숫자 1이 구해질 거고 준해원은 숫자 2가 구해질 거고 비해원은 숫자 3이 구해지는데 정해원이면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더하기 2를 해놨습니다. V6컵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수량이 55구요 정해원이니까 55고 정해원이니까 0.50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맞게 구하신 건 맞고요. 물론 확인하시려면 셀 서식에 가서 현재는 일반이지만 얘를 백분율로 표시해 본다던가 하시면 지금 잠깐만요 0.2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셀 서식 백분율 소수 두 자리까지 이렇게 서식을 바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맞게 구했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요 판매금액 곱하기 판매금액은 마우스 클릭이 안 되니까 2 3 곱하기 판매금액 판매금액은 2 3에 있는 판매금액 곱하기 할인율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인트를 구하셨는데요. 이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요.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함수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형식은 천단위 구분기호는 샵 컴마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점자 붙이겠습니다. 큰 따옴표 가로 닫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시트 잠깐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의 행사 내용과 표 3의 행사 내용과 인원과 표 4의 4를 이용해서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홀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4를 봤더니요. 일단은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행에 가서 예약된 인원수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 돌잔치와 결혼식에 따라서 홀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할 건데요. hlookup 이용해서 찾아오고 찾아올 행의 위치는 돌잔치가 세 번째 결혼식이 네 번째 라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돌잔치가 돌잔치와 결혼식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하실 거고 그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만 돌잔치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니까 더하기 2를 하셔야만 돌잔치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결혼식이란 데이터는 범위 안에 두 번째 있습니다. 2라고 구해지면 4행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더하기 2를 하셔야만 4행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식을 작성하면 좋을까 L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L4 갖다 놓으시고 일단 hlookup이란 hlookup이란 함수를 쓰겠습니다. hlookup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심표 아래쪽 표4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표4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행의 위치를 직접 숫자로 넣지 않고 돌잔치와 결혼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혼식과 돌잔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 구한 값 뒤에다가 일단은 위쪽에 인원수만큼 도와주는 두 개의 행을 더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를 먼저 도할까요? 2 도하기 매치함수를 통해서 돌잔치는 1 결혼식은 2라고 구할 수 있도록 찾을 값은 같은 행의 행사 내용을 가지고 심표 어디에 가서 표4에 두 개의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심표 매치함수에서 묻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을 넣으시면 돼요. 숫자일 때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문자이니까 0이라고 넣으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h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인원수와 그 다음 행사 내용에 따라서 홀 이름을 찾아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문제에서요. 영문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식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글자는 대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er호 per 이란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학생 코드의 세 번째 와 다섯 번째 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k22부터 26 영역에다가 반 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미드 함수 쓰실 거고요. 얘를 그냥 쓰지 않고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좀 쓰라고 했네요. 밸류 함수 사용하실 거고 연결하기 위해서 n% 연산자가 아니라 캔커더네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은 값들을 연결해서 나열해주면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함수부터 쓸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con 이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여러 텍스트를 하나에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함수 캔커더네이트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해당한 글자를 추출할 거고요. 그 수출한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형식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밸류 함수가 필요하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학생 코드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학생 코드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러면 3, 4, 5 세 글자를 가져오네요.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밸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그 다음 빼기를 연결할 건데 빼기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하시고요. 다시 심표 다시 중간에 글자를 추출하는데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밸류 함수 넣으시고 미드 함수를 통해서 학생 코드에 가서요. 학생 코드에 가서 그 다음은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6, 7, 8 그럼 세 글자네요. 6, 7, 8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밸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연결하는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학생 코드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해당한 글자 가져오고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해당한 글자를 가져와서 반과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문제는 표 6 아래쪽에는 지역과 코드에 해당한 표 6과 그 다음 표 7에다가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이면 SB라고 할 거고요. 기타 강역시면 KY라고 할 거고요. 기타 지역이면 KT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한번 찾아와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VLOOKUP 함수 입력하시고 찾을 값은 오른쪽에 지역을 가지고 신표 참조할 표는 표 6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지역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해당된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직접 쓰시는 게 어려우시면 사실 VLOOKUP 쓰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안쪽에 인수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이 구한 코드 뒤에다가요 일련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는데 M% 연산자가 아니라 CANCOORDNATE 함수 이용할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N 입력하시고 함수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구하신 지역 코드를 입력하고 맨 끝에 가서 신표 그 코드 뒤에다가 빼기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이용하셔서 문자처리 이용하셔서 연결 기호 빼기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일련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로우라고 함수는요. 참조하는 행의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로우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으시면 현재 참조하는 행이요. 삼행입니다. 라고 3이라는 값이 이 결과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3 대신에 1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구한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로우 함수 현재 행은 삼행인데 2를 빼니까 숫자 1이 구해질 거고요. 함수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눌러보시면 이제 일련번호가 현재 삼행인데 3에서 2를 빼서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4에서 2 빼면 2 5에서 2를 빼면 3 이렇게 일련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문제는요 표 8에서 코드와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하여 R3부터 R30 영역의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S001 인데요 S 다시 강의 연도에 20년 해당하는 데이터 20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강의 연도에서 20년 21년 이렇게 연도가 20년 21년 입력되어 있는데 20과 21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만 추출해 오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는 라이트함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R, I, G, H, T 강의 연도 2020을 다 넣는 게 아니라 2020에 20만 실제 연도만 뒤쪽에 연도만 두 글자만 넣고자 합니다. 심표 두 글자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강의 연도에 뒤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왔어요. 두 글자를 삽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두 글자를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코드의 중간에다가 S 다음에 20을 넣으실 거예요. S 다음에 20을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살짝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할게요. 그리고 나서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올드 텍스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에다가 스타트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S 다음에서 시작을 해서요. 몇 글자 글자 수를 기존의 글자를 지우면서 넣는 게 아니라 0 글자 기존의 글자는 바뀌지 않아요. S0001 S002 S003 이 데이터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을 거고요. 0이라고 입력하고요. New 텍스트에다가 조금 전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앞에와 뒤에다가 빼기를 연결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빼기를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고 M% 컨트롤 V 하셔서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두 글자에다가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를 연결해서 코드에 가서 두 번째에다가 기존 글자는 바뀌지 않고요. 기존 글자에 지우고 하는 작업 없이 두 번째 위치에다가 New 텍스트에 해당한 글자를 넣을 건데 앞뒤에 하이픈 들어갈 거고요. 중간에 숫자는 강인 연도에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코드의 두 번째 가위에다 이렇게 스페이스벨 띄어서 이 빼기 20 빼기라는 연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내가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